Hello, 1, 2, 3 Namaste, Indolife Namaste, 디디바이아 저희는 델리를 가기 위해 로나노나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저번 달에 저희가 있는 펀잡지역 확진자 수가 늘어서 델리에 가려면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가는 길 시위의 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 저번 펀잡주 시위 영상 때와 같이 이동수단을 금지하는 시위였어요. 저희는 병원에 가야 해서 통과시켜주었답니다. 기다리는 분들도 경적을 울려 호응해주셨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건물 밖에서 검사를 시작했어요. 아재씨 먼저, 그리고 제가 했는데 코가 찡 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희는 청소를 끝냈어요.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네그로고? 알겠습니다. OK, 이때 네생리을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테스트가 우리에게 모의고 싶었는데 저희는 네그로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은 델리에 가고 싶어요. 아젤의 일을 위해 아젤의 일을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라미크 스튜디오에 뵙겠습니다. 그럼 어디 가요? 우리 집에서 가요. 우리 집에서 가요. 우리 집에서 많이 가요. 네, 너무 행복해요. 가는 길에 아젤씨가 잠이 들었어요. 날씨가 화창하니 드라이브하는 기분이었어요. 이번에는 인도에서 사용 가능한 올라라는 어플을 이용했답니다. 기차역 도착! 저기 보이시나요? 기차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방을 소독해야 해요. 큰 가방 두 개만 해서 20루피를 지출했어요. 이곳은 지난번 델리 여행에서 돌아올 때 도착했던 찬디가르 역이에요. 처음 찬디가르에 왔을 때 들렸던 식당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아제이씨는 촌레차월, 저는 안다브레드를 먹었어요. 아제이씨는 촌레차월, 저는 안다브레드를 먹었어요. 아제이씨는 촌레차월, 저는 안다브레드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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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탈 기차가 들어오고, 저기 보이시나요? 인도 기차역에 가면 이렇게 짐을 들어주는 콜리바야들이 있답니다. 보통 빨간색의 유니폼을 입고, 기차역 입구에 앉아계세요. 기차 안까지 짐을 옮겨주시고, 다시 입구로 가신답니다. 많은 사람들을 뚫고 밖으로 나왔어요. 로나 로나 검사를 했는데, 확인을 안하더라고요. 이곳이 여행자의 거리로 유명한 바하르 간지에요. 바하르 간지에요. 바하르 간지에요. 바하르 간지에요. 바하르 간지에요. 다음 날, 저희는 친구의 작업실에서 묵기로 했어요. 다음 날이 홀리여서 식재료를 구하러 가기로 했답니다. 이번 홀리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친구의 작업실은 도자기 마을 안에 있었답니다. 걸어다니면서 여러 도자기들을 볼 수 있었어요. 중간에 스위치 가게가 있어서 사러 왔답니다. 주러스같이 생긴 파니르 젤라피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여름나기 설멧을 파는 수레도 있었고, 시장 안에는 홀리를 준비하는 가게들로 분주했답니다. 홀리 때 쓰이는 카오던가, 홀리를 기념하기 위한 모닥불을 세워두었답니다. 해피 홀리! 저희가 머무르는 곳에 모기가 많아서 아드머스를 구매했어요. 사물JE이 포기하고 계시더라구요! 일반적인 탑불이! 으악! 서멀스에 입고 사랑해요! 어릴 때 소리는 정말 좋지 않네요. 좋아해요! 이제는 홀리été는 홀리에 옹기랄 거예요! 그래서, I think they are celebreed about the hallway. I may not go outside, but I just a little bit go open the door and then let the light and then come back. It's too late in the morning, so it can't see anything. Time to eat! So, Adel, can you tell me what it is? This is omelette, bread omelette and dalia with milk and banana and jaggery. It's kind of like oatmeal. Yes, it is Indian style oatmeal. Oh, sexy! Adel, can you tell me what is it? This is dhokla and this is jellabee, paneer jellabee. Dhokla is with chickpeas powder. It's kind of rice cake in Korea. Okay, it's long like a corn cake in Korea. Yes, yes, yes. Paanir jellabee and dhokla sushi cookie are in brunch. Today is very hot summer day. And holy. So, everywhere party and people are making loud sound. And let's see what Subhi is drinking in very summer time. Hello! What Garmi Gami? Garmi Gami? What are you drinking in Garmi Garmi? Can I see? Indian sports drink. Spots drink. Yeah. So... What is this? It's called Sarvat. Sarvat? Yeah. Okay. So, in summer time when it's very hot, no energy and sweat a lot, then during this. Okay. Okay. So, I think this is one more. I think this is one more. It is called Aampanna. Aampanna? What is it? Aampanna is Sarvat also. But it is made with a ripe mango. But it is made with a ripe mango and burn like burn that mango and then they make it. That is a... Aampanna. No, no, no. Cold. Aampanna. Okay. So, you know how to make this? Aamp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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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t? One more time. Aamp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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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let's see. Bye-bye. Bye-bye. Bye-bye, Subi. Bye-bye. Bye-bye. In the small window, there was a small war. There was a small war. You want to see something surprising? Pura? What? What do you see? Okay, I close my eyes. Okay. Uhm? I close my eyes. 눈이 뜨거워진 거에요 눈을 감아주세요 5 2 3 4 4 5 5 5 5 여기있어? 하하하하 파프레 사실 디즈니산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씩 앗! 안돼요! 영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아재일씨의 서프라이즈는 브런치에서 확인해주세요 친구의 작업실에 새로운 친구가 찾아왔어요 배가 고팠는지 우유를 주니 경계하면서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어머!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아가들도 있었어요 점점 경계가 풀렸는지 저희가 있는 근처까지 나왔답니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드릴 곳이 있어요 올라를 잡았는데 지도가 저희 있는 곳까지 안 돼서 기사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가는 길에 도자기로 만든 벽도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 여기는 델리 니자무딘 웨스트에 있는 식당이에요 저희랑 같이 밥을 먹으러 온 이 친구는 머튼 비리아니를 저희는 니아리를 시켰답니다 니아리 니아리 니아리는 니아리가 어떻게 만들어드릴까요? 니아리는 니아리는 아주 slow cook process 거의 10-12시간 정도 그리고 아주 slow flame 그리고 아주 slow flame 그리고 그 로버 그 로버는 그 로버는 바팔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티타와 니아리는 니아리는 이 빵을 빼먹을 수 없어요 뭐예요? 이건 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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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네 약간의 케밥 아참 그리고 이 빵을 어떻게 불러요? 커밀 커밀 커밀이 커밀이 이제 이것을 넣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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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으로 알려드릴게요 밥을 든든히 먹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희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